야 궁쓸게 가가가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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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아 들어가 들어가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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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먹어 점령해 점령해 아 미친 와 이걸 뒤로 돌아서 왔구나 쟤네들이 궁쓰니까 옆으로 뒤로 돌아가지고 우리 뒤치기를 했네 오히려 아 우리팀은 다 왼쪽으로 갔어 저기 쟤네들이 왔던 경로로 갔고 이 팀은 아까부터 어 미션에 기여를 안해요 인정 자꾸 뭔가 딴 데가 있어 자꾸 옆에 가있고 막 그래요 야 개망했어 진? 아 또 어쩔 수 없네 또 여기서 또 한번 해야겠네 그 게임 노데스 가자 노데스 어 어 개망개망 개망 어 잠깐만 이거 어떡하냐 이거 야 어떻게 4번밖에 안 남았는데 정문까지 왔어 어 야 야 가만있어봐 가만있어봐 저희 정말 답이 없다 싶으면은 저희 그거 라인 마스 조합이나 가죠 아냐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진짜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내가 있잖아 옆에 야 잠깐만 우리 뒤치기 한데 뒤치기 왔어 뒤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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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고 어 제거했어 제거했어 아 이걸 아 다행이다 아 죽었네 아 미친 안되겠다 라인하르트 해주세 라인하르트 갑시다 히네줄게 가자 가져가죠 근데 끝났는데요 게임? 아냐아냐 아직 끝나지 않았어 아직 끝나지 않았어 아직 끝나지 않았어 아직 끝나지 않았어 아직 게임은 끝나지 않았어 아직 게임은 끝나지 않았어? 명심해 죽지 않는 한 게임은 끝난게 아니야 야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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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꺼져 야 다시 꺼져 뒤로가 그렇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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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아아아아 밀어 앞쪽에 있어도 돼요 앞쪽에 있어도 돼요 네 쪼금 라인하르트 앞쪽으로 가자 우리는 아 이거 누가 바스튜로 오면 딱 좋은데 왔다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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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내가 궁이 있어 궁 있어 가가가 가 궁이야 궁 들어가 얘들아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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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 다 숨는다 거기까지 하고 빠져 빠져 어 좋아 좋아 아 메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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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르쉬 잡았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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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리 또 시작됐어 어 솔서 힐 힐 힐 팬 힐 힐 아 저 그거때도 happy infant 야야야야 좋아좋아좋아 오드다 라인하르트 뒤로 숨어 방ORT ória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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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그게 뭐야 저게 위도우야? 위도우네 위도우 위도우네 폭탄 폭탄 쏴요 폭탄 쏴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와 미친 와 미친 안돼 내 하이라이트가 뺏길거야 안돼 내 하이라이트 아아아아 마지막 아 뭐 완전 다른앤데? 어 억울합니다 아 궁 썼네 야 이건 개 하드캐리였네 난 나오지도 않았어 심지어 이제부터 한조 안해 막판? 막판? 어 막판 야 우리는 초디 늙어서 오래하면 안돼 아 전 아직 젊은데요 스물다섯이면 끝났어 왜그래요 또 아직 2학년이에요 한살 한살씩 이제 늙어가는게 느껴질거야 그러니까 아 그거 진짜 걱정이에요 진짜 싸아 레어 나왔다 아이 돈이네 이거하고 여러분들 2부방송 있습니다 나가지 말아요 어 2부방송은 이제 생존게임 아크 3부 2부 4부 4부 5부 4부 5부 잘 마셨구만 살찐다 이제 자 몸무게 좀 제가 올게요 간식이다 오 다행이다 78kg 77.9야 78kg 안 넘었으니까 어 저기 요구르트 5개 더 마셔도 돼 미친 그러니까 살이 찌는거야 그러니까 제가 한달하고도 2주전만해도 제가 82kg 이었단 말인다네 빨리 가야되는데 이거 20초 전에 가야되는데 갑시다 갑시다 30초 남았어 그게 아니라 화살이 떨어지는시간이 20초 아아아 아 몸무게 재느라 그래 그러니까 왜 몸무게를 쟀어 자 오케이 자 이따 부터 시작이다 쏙 왔어 쏙 왔어 쏙 왔어 쏙 왔어 쏙 왔어 하하하하하하 거기 무슨 바느질 하세요 바느질 씨 바느질해 바느질 개촘촘하게 쏘네 어 한명이라도 걸려야지 오케이 아 보자보자 떨어진다 떨어진다 중간에만 떨어져 어 떨어진다 떨어져 어 떨어져 못나와 애들 못나와 진짜 게임 잘맞는거 같애 화살이 또 공중으로 쓰면 또 떨어지네 그러게 어 그게 너무 많아 또 그거를 응용해가지고 또 게임을 한다 유저들은 쏙쏙쏙쏙쏙쏙쏙쏙쏙쏙 아이고 아 크리에이티브에게 죽었어 함께할게 아 아 같이 내가 태워놔주려고 박팀도 환조가 있었다니 쟤냐다 딱 진짜 어디 진짜 마트 무슨 구루마처럼 딱 잘 굴러오네 아이고 씨 야 간다 잠깐만요 라인 라인 빼요 라인 떼요 다 죽었네 애들 싹 다 죽었네 어 어 기둘기둘 기둘 야우 트레이서 바로 죽이고요 와우 한 명 바로 헤드소스를 죽이고 2층에 2층에 무슨 소이저 있는거 같애 소이저 소이저 어 리버갔어 리버갔어 어 고맙다야 개마노 개마노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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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살 땅바닥에 쏘는게 좋긴하네 엥가른스 죽네 그래? 네 어디였어 저기 딱 보이잖아 구슬이 이게 참 좋은게 찍히면 어디갔는지 보여 음 그치 네 아 아깝다 다녀왔어요 뭘 다녀와 여보세요 아니 무슨 게임 도중에 무슨 아빠 엄마한테 인사를 하러 가 네? 아니 게임 도중에 아빠 엄마한테 인사를 하러 가냐고 그게 예의잖아요 저희 동방예의 지국에 살고있는거 아닙니까 흠 흠 흠 흠 흠 흠 가만있어봐 본인 예의지키다가 내가 갔어 내가 죽었어 저도 죽었어요 혼자만 죽으세요 피해를 주지 마시구요 예예예 예 넌 너도 쏜다 이 자식아 자 힐 들어갑니다 어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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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아 흠 괜찮아 아직 거점오 멀쩜하니까 살아오세요 같이 하시는 분 베넨 뱅츠님 입니다 같이 하시는 분 25살 이제 대학교 새내기 2학년이에요 뭐야 이거 야 지금 우리만 위에도 있어 여기 어디요? 갔나봐 죽었나봐 야스 안되겠다 내가 목소리를 좀 멋있게 해야겠어 사람들이 나를 몰라 잠깐만 잠깐만 우리 위험한데? 궁궁궁궁궁 궁 못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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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쟤쟤 거기있지마 거기있지마 잠깐만 뒤에 뒤에 어 쓸리네 조졌다 저 의자부터 멋있게 말할게요 그게 지금 중요한게 아니야 지금 뭐가 중요해 게임이 지고있어 빰 뺏겼어 아 빰 뺏겼어 아 쟤쟤다 쓰러져갈때 마음이 무 진짜 슬프다 진짜 막 옆동네 할아버지 쓰러진 느낌이요 하하하하 어 큰일났지 바로 129지 바로 129지 바로 129 진짜 아 애들 많다 아 우리야 썰렸다 개썰림 왜이렇게 갑자기 개 털리는데요? 어 이런 실력으로 오버워치 해설자를 어떻게 해 괜찮아요 해설자가 실력이 중요한가 그렇지 마모님도 나루투스톤 드럽게 못해 해설자고 있잖아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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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는 말이야 원래 하는 손하고 보는 눈하고는 달라요 음 그렇지 어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앵 야 저 오 야 오른쪽 그 안에 집안에 바스티온이 있어 아 미칫 아 안되겠다 이거 진짜 안되겠다 바스.. 저기 라이나로 퇴겠다 이거 난 쟤냐타 정의의 이름으로 씁 갑시다 김정희씨 간다아악 어우 야 미친 아 저 아직도 제거를 못했네 저 안에 오른쪽 방에 바스티온을 아 저 미친 바스티온 저거 제니아타 멘탈 멘탈 진짜 훌륭하네 왜요? 고통은 훌륭한 세상이네 아 음 그거 자기 합리화인거 같은데요? 그거 원래 멘탈이 합리화입니다 아 근데 나 진짜 솔직히 말해서요 트레이스 솔직하고 보고 지금 나 죽어 너 죽으면 어쩔 수 없지 아 솔직히 말해서 제가 트레이스 했을 때 어 죽잖아요 트레이스 하면은 근데 트레이스가 구할할 때 하는 말이 있잖아요 어 뭐 그럴 수도 있는거지 이런거 그래? 네 그런 말을 해요 근데 나 그게 되게 힘이 됐어 아 그럴 수도 있는거구나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어 이러면서 게임했어요 계속 트레이스로 개 빈패키지 그래 그럴 수도 있는거지 다음 심노젠 멘트 나름 교훈이 있는 멘트였는데 아 저거 바스티온 저거 으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미쳤어? 등동에서 해볼 수도 있지 그럼 어떻게 되는데 녹좀 뭐 어떻게 돼 아 아 라이터 아니 아니 라이터에 F킬러 아 미친 항높겠다 아 나는 먹는거에 F킬러 발라먹는다는 줄 알았어 아 봤으면 죽일거야 진짜 개나치에 죽였어 어 잠깐만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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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숭이 원숭이 나한테 왜이런지 몰라 살려줘 원숭아 나 잘못이 없어 어어 으으으 으어어어억 걔네 세끼야 와 기어이 나를 물어뜯네 기어이 지도 궁가오 뻌쭕하니까 나 끝까지 물어뜯는 것 봐 아시 와 го 쟤네들이 죽은 나면 우리가 다시 살아나서 가고 그래서 그래 인생 마음 가야되 인생 말고 가야돼 다 도착 했어 지금 벗깁니다 벗깁니다 한 목숨이 마지막 목숨이다 생각하고 게임합시다 나이스 좋아좋아좋아 잠깐만 잠깐만 어우 야 난리났는데? 오와 나이스 나는 이제부터 그 저기 누구요? 모르겠다 좋아좋아 버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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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 밀어 라인 밀어 라인 밀어 왼쪽에 소리 납니다 왼쪽에 솔져왔어 솔져 오케이 솔져 거의 다 죽었어 솔져가 거의 다 죽었어 자 잘하고있어 잘하고있어 망치나가신다 와 좋았어 그렇지 그렇지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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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나이스였어요 야 애들 개운다 애들 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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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네 구하러 갈게 좋아좋아좋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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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쓸었어 나이스 나이스 야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그렇지! 들어가! 쑥 밀어! 싹 밀어버려! 시원하게 밀어! 어? 아 예상했어 예상했어 아 그랬어? 어 솔직히 팀에 바스티오도 있고 리퍼도 있는데 엔간에선 하이라이트 못먹죠 죽어! 죽어! 잘했네 잘했어 세명밖에 못죽였네 못했네 아니 좀 하이라이트는 많이 죽인것보다 뭔가 멋있는게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거를 판별할 수 있을리가 없고 그러니까 컴퓨터다보니까 그러면 어 이제 생존게임으로 갑시다 수고하셨어요 어 수고하셨습니다 아 너무 재밌었다 모짜렐라 1 4 4